뭔 소리야. 그 책 우리 돈 벌려고 내는 책 아니야. 지은호 광고 단발이 10억인데. 그리고 그 책 낼지 말지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. 박 기자, 절대 기사 내지 마. 내가 전화할 때까지는. 알았죠? 끊어봐. 여보세요? 서정은이에요.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작가님이세요? 네. 나 모르겠어요? 네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지은호 씨. 책 대필하느라 애쓰신다고 해서.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라. 뵙자고 했어요. 별말씀을요. 지은호 아직 안 만나셨죠? 네.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. 네. 걔가 워낙 바빠서. 책은 마무리 단계예요. 거의 다 끝나가요. 그 꼬맹이야. 어떻게 이런 일이. 근데 왜 자기 찾는 걸 모르지?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은호 씨 책 대필 얘기는 절대 안 해요. 미혼이세요? 저 결혼했어요. 지은호. 본명이 뭔지 아세요? 네. 박현수. 네. 박현수. 제가 현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은동휘에 대한 히스토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 아. 그럼 대표님이 그 현발 지세요? 네.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. 은호 자식 만나지 마시고. 부탁드립니다.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JTBC. JTBC. 한글자막 by 한효정